끝! 여기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여러분 이거 MC가 누구예요? 진행자가 누구인가요? 저입니다 자 일단은 피기 전에 말해야 돼 오늘 마지막 날 멕시코시티입니다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우리 남미에 있는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로시엔토가 빌보드 라틴차트에 K-POP 최초로 입성하게 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도 되었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0초동안 콘서트 무대 위에서 제일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멤버 한 명을 칭찬해주세요 은혁아 야 진짜 나 무대에서 나 진짜 반했다 진짜 너무 멋있고 나는 너무 아쉬운 게 내가 나를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쉬워 정말 진짜로 내가 은혁이 아니었다면 나는 은혁을 좋아했을 거야 너무 멋있어 진짜 최고야 장난 아니야 다른 멤버들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너밖에 안 보여 난 너만 본다 모니터 할 때도 난 나만 본다 난 나를 사랑해 은혁이 사랑해 못생겼어 은혁이 무대에서 진짜 너무 멋있어 못생겼어 최고야 니가 짱이야 못생겼어 이 사람은 찾지 말아줘요 은혁아 너가 짱이야 60초가 이렇게 길어요? 뭐야 되게 길다 아이콘텍이나 좀 하죠 아 뭐 자랑할 게 딱히 있나 그냥 뭐 아 뭐 자랑할 게 딱히 있나 그냥 뭐 어? 야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또 여기서 하는 거예요? 아 이게 나 또 3초 이런 거 걸리면 어떡하지? 올라 볼게요 3초 동안 오늘 콘서트에서 자신만이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저는 간절하고 애절한 남미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맨날 3초 걸리네 나 맨날 3초 걸리네 나 3초? 나 지난번도 이거 아니었어? 나 진짜 지난번도 이거 했는데 3초 동안 슈퍼쇼를 홍보를 하면 되는 거죠? 잠깐만요 야 끝났어 야 갖고 와봐 너 뽑기 운이 없어 뭐야 난 카메라도 없어 왜 난 마이크만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슈퍼쇼니어의 로시앤또가 이 또 남미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종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먼저 쳐놔야돼 제 지난번에 비처럼 가지 말때 아주 망했었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는 3초가 났는데 30초 동안 다른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콘서트 응원 메세지 전달해 직접 가서 해야 돼요? 자 우리 오늘 아침부터 인터뷰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오늘 힘내자 응 끝이야 자 동희야 어 인터뷰야 야 우리 동희야 어 야 노축증에 있어요 멤버들 응원하는 말이야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훌륭한 노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좋아 자 그리고 우리 은혁이 저 개인적으로 이런 헤어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요 봐봐 이런 왜냐면은 첨단 뭐야 야 너 때문에 끄다 과연 왜요? 그 도전은? 자 과연 어떠니요? 헷 헷 헷 헷 헷 헷 헷